얼마에요? 예 저는 3개입니다 저는 3개 3개씩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휴 잘생겼다 너는 정말 미남이야 내가 봐도 정말 잘생겼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보는 거야 자 자 자 여러분 왔어요 왔어요 골라요 골라요 파트너가 왔어요 파트너 아이 거기 지나가는 아가씨 야기바이 아줌마 쨍이 사나이가 있습니다 파트너 정말이에요? 그럼요 정말 재밌겠다 저 그럼 우리 파트너 해주세요 근데요 저희 파트너 해주실 분들은 어디 계세요? 어디 있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그럼 그쪽이 우리 파트너에요? 네? 어? 야 가자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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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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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세일입니다 돈이 없어져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 후에 가격도 설칭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휴 야 좀만 힘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야 니가 들어있지 나 뒤로 좀 미세니까 야 자식아 미는게 더 힘들어 하하 참 끌어 어? 끌어? 어 괜찮아 알았어 그럼 너 후회하지마 내가 끌테니까 너 알았어 알았어 어? 어 토졸 아저씨 네? 얼마에요? 아저씨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뭐야 지금 야 야 니가 끌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얼마냐고 묻잖아 에이 아저씨 얼마냐고요 얘가 끄는 데는 3,000원이에요 아 가세요 3,000원 되겠습니다 자 네 타세요 네 조심했다 조심해 타세요 아 아저씨 아저씨 조심해 조심해 아저씨 갑시다 아저씨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다 아 아 아 스트레스 팍팍 풀렸지 자 스트레스 부이소 야 그만 좀 해라 아 아 아하 이거 완전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는구만 나 이거 참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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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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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도 안 맞았어 괜찮아 야 우리 형이 파트너가 하나도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어 형 어 여기 스트레스를 푸는데 우리 파트너 없어서 열받는데 스트레스나 푹 풀어버릴까? 스트레스? 어 좋아 그럼 여기다 그냥 푹 풀어버리자 얼마에요? 네? 3개 천 원인데요 니가 내? 이씨 30개 아 뭐야 빨리 안 들어가고 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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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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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야 박수님아 어디를 바칠까? 저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지? 응? 지금부터 파트너를 거부한 우리들의 왼수 여자를 집중 공략한다 좋아 좋아 그 생각을 내 버려 진짜 오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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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 에이 으 야, 빨리 자리 바꿔. 아, 싫어. 빨리 바꿔.